쭈 다 가져가 어? 야 이거 개좋은데? 템 개많았네 아.. 보고형이 그렇게 불러 댕댕이라고? 후와아! 아 이런 이런 이거 너무 많이 맞았다 지금 사실 좀 많이 맞은 감이 좀 있네요 됐어 됐어 이정도면 됐어 다람쥐고기조가 와 이거 진짜 많이 나와주네 이게 스팀팩보다 훨씬 좋은거 아닌가? 스팀팩이 30%인가 치료되고 멜로원 방사능 조졌고요 이거? 필요없어 뭐야 어 무섭다 좀 차단문 열어 아 아 스팀팩은 퍼센트지 그러네 야 이거는 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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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뭐야 이거 지금 이거 저장하고 여기 되게 많아 지금 의약품중에 이거 하나 먹어야돼 이거 먹으면 얼마나 차나? 어 비슷하게 차네? 스팀팩이랑 이거 그냥 가야돼 이거 최대한 여기까진 가줘야돼 자리를 보면은 그렇지 자리가 여기가 딱이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날 쏘지 못해 저 위에 있었다면 분명히 총알 그냥 구멍 그냥 완전 몸에 구멍났을거야 그렇지 좋았어 난 여기서 기다리는거지 한 마리씩 올라올거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온 뭐야 얘네 뭐야 야 얘네 뭐야 어 됐어 됐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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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체력관리 나쁘지 않거든 좋았어 나는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나는 살아있다 아 됐다 그래 어? 이 정도는 어? 저기가 약점이지 쟤기 아래쪽에 한 명 있어 지금 쟤기 아래쪽에 한 명 있어 지금 템 먹고 됐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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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먹어 스테이크 걔 아까 그냥 갔나 본데? 금시계? 어 기어2 금2 스프링 좋은거였네 치약 소독제 그런숨 저 밑에 쪽이 분명 있을건데 안으로 들어갔네 안으로 들어갔어 어 이게 은신이네 아이템이 이번에 전설템이 하나 떠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은신됩니다 좋은템이 하나 떠줘가지고요 어 설마 나는 원펀벳 오케이 원펀치 원다이 어디서 감히 좋았어 누구도 이걸 이길순 없어 어 내가 스완이란 이 몹을 잡고 내가 어 얼마나 진짜 내가 어 무기를 어 제가 또 그냥 센 놈이 아닙니다 어 레벨 레벨 올랐네 힌봇에 힘을 10이나 찍었어요 자 이제는 민첩을 9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스키중에 돌진이라는게 있는데 거리를 재고 달려드세요 바츠? 어 바츠에서 근접 공격이 사정거리가 매우 길어집니다 자동사격 부분에서 이제 근접 공격이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어 이 부분이 사기라고 해서 이거를 찍으려면 민첩 9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민첩 3입니다 어 민첩을 지금 찍어야됩니다 레벨이 뭐 금방 오르겠죠 머리핀 박스 나이스 템 개많이 나오네 전구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그래 검기를 날린다고 하더라구요 어? 그것도 한 번에 떨어지면 낙탬이 있을 것 같더라고 어? 잠깐만 일단 이거 먼저 좋아 자 전화기 필요없고 머리핀 박스 그리고 컴퓨터 한 번 사용합시다 연구원 왜 열람금지? 이 보고서는 볼트 113 과학부서 소속 인원 혹은 어 왜 이렇게 길어? 자 사회의 과학부서 브리핑 때 언급된 대로 볼트 114는 정부 지자체 관료 지역 유지 사업가 등의 고위 인사와 그들의 가족을 수용하게 됩니다 미래의 회원들은 오직 보스턴 상류층들과만 동거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볼트의 고급스러운 측면은 미래의 거주민들에게 과장되어 알려져 왔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여러 가족들은 각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식사 목욕은 공동구역에서 해결해야 하며 편의시설은 뭐야 아 뭐야 이게 다야? 저 밑으로 못보냐? 아 나오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오버시어 자리를 놓고 많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번도 관리 업무나 공무수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자 더 바라자면 강한 탈권 위 주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사 부서는 면접 과정에서 적합한 후보군을 많이 조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상 거즈같이 살게 한다는 거네 어 이거를 근데 얘네들은 왜 한 거야? 도대체 깜짝이야 어우 야 나 진짜 깜짝 놀랬잖아 로제는 이미 나 떨어진 줄 알았지 여기 지금 탐정 찾으러 온 거잖아 탐정이 뭔가 알려주겠죠? 왜 그런지를 그니까 연구를 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그런 연구를 해 정말 세상이 재미없는 놈들인가? 할 짓이 없는 거 아니야? 그거 알려면 뒷배경 아래에서 복잡하다고? 어 이제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시청해주세요 와 나 순간 나 이게 지레인 줄 알고 개 좋았네 순간 이게 지레인 줄 알았어요 어 진짜 갑작스럽게 진짜 템이 굉장히 어 풍요로워지는 줄 알았네 아 깝이다 뭐야 아 여기 또 엄청 많네 사람 야 근데 큰일 났어 이제 총알이 얼마 없어 어 그냥 내가 쏴 죽여버렸어 잠깐만 쟤 쟤 왠지 좋은 놈 같애 목표가 쟤거든 어 그래그래그래 야 쟤가 탐정 같다 야 느낌이 쟤가 탐정 같애 어 디노 그래그래 뭐야 아 쟤 나쁜 놈이었어? 아 그런거였어? 아 그런거였어? 아 그냥 쏴 죽여버릴걸 이런 젠장 개쎄네 와 체력 다른거 봐 이런 그냥 처음부터 싹 죽여버렸으면 간단했는데 그래그래 잘했다 이렇게 된거 아래에서 파밍종합 가자 저런씨 어 나 쟤 때문에 체력 많이 달았어 45구경 망했어 야 총알 총알이 38밖에 없어 총 갈아야됩니다 총 갈아야되고 가만있어봐라 지금 원펀맨 원펀맨처럼 내려고 지금 3년동안 수행해야됩니다 이제부터 어 원펀맨이 원펀맨으로 지금 진화하고있습니다 어 원펀맨이 원펀맨으로 지금 진화하고있습니다 거의 진화다하긴 했어 없어 없어 템없어 어헝 어? 잠깐만 저거 내가 뒤졌나? 아 나이스 본방입니다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어... 지금 총을 좀 바꿔야될거같애 지금 총알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더이상 이 총 쓰긴 힘들고 명사수 강화 연사 파이프소축 이거만한게 없는데 진짜 이게 짱인데 이거만한게 없는데 나머지를 많이 팔아버려서 명중률 이거라도 써야되는 각인데 저격소축은 좀 그래 사정거리게 꽤 길고 차라리 이걸 한번 해볼까 음 이것도 총알이 얼마 없긴 없네 아냐아냐 총알이 얼마 없는거 쓰지마 아이 써보자 써봐 방송을 위해서 하드코어하게 갑시다 오버시어의 문 비밀번호 좋은데? 자 잠깐만 이거 아... 이건 컴퓨터로 연결해서 들어야되나? 어? 나이스 나이스 크... 조졌다 별로네 어? 발렌타인 내가 얘 찾아야되는 애잖아 어 빨리 문 열어달라는데? 잠깐만 이거 지금 아아아아아 오케오케오케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서 비밀번호 필요 어... 대기번호받기 필요없어 어... 대기번호받기 필요없어 수동으로 문을 조정한다 차단문 접속중 된거야? 됐어 닉 발렌타인과 대화하십시오 오우 야 얘 눈 왜이래? 우와 나 깜짝 놀랐네 뭐 늑대인간인줄 알았어 어... 야... 나 깜놀했네 나 진짜 늑대인간인줄 알았어 나 바로 이거들 뻔했잖아 나... 당신은 대체 뭐죠? 오우 뭐... 뭐지? 너 말해? 내가 두겨냈이요 너의 혈액과 혈액이 널 알지 알지 하지만 지금의 문제가 없잖아 아니기 때문에 아... 너는 왜이래? 얼굴이 그려보니깐 기계야? 사람이 아닌데 우와... 이거... 뭐야 내 딸, 션 잔 잔 잔! 잔 잔 잔 잔 그들이 어디 갔어 왔어. 아이들, 어? 맞은 사람이야. 좋은 곳에 왔어. 여행을 잃어버렸어. 죽은 딸을 찾아서 찾아뵙지 않았어. 그녀의 새로운 빛을 잃어버렸어. 그리고 그녀는 미친놈이 있어. 아무것도 없었지? 난 잘 모르겠어. 지금 시간은 없지. 그럼 말해. 일단 뭐 나가면 한 번 있겠죠 왠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그냥 갈 순 없어 이거 분명히 하술버블 해도 모든 상인이 영구적으로 100캡을 더 보유하게 됩니다 아아씨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어 그래도 이게 어디냐 재떠리 어 가져가 가져가 내 생각에는 저 새끼를 죽이면 템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너 어떻게 생각해 일단 나 빠른 저장 눌렀거든 지금 내가 볼 땐 저 새끼를 죽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지금 최종 목적인데 템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거 한 번 노려볼만한 갓 지금 저기에 있거든 음 동료들 호감도를 최대로 올리면 동료들 캐스트를 깰 수 있는데 발렌타인 스토리가 제일 좋다고? 스토리가 좋은 거야 템이 좋은 거야 자 그것만 정확하게 말해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아 쟤 죽이면 템 개나올 것 같은데 아 경험치 저기 스킬을 준다고 얼마 주냐 뭐 한 3주냐 어? 죽었네 최대한 여기까지 오게 한 다음에 지금이야 어 야 이거 총알이 너무 느리구나 어 얘도 싸우네 이러면 좀 편하지 야 야 내가 무기가 은신해가지고 어디게 안 맞아 초점이 보이지가 않네 초점이 이런 씨 빠브리 좋았어 한마리 처리했어 아 이건 힘들다 머리 맞으면 한 방이거든 까비 그렇지 처리했어 다 죽인 것 같은데 오케이 권총 개만이 얻었네 어허 은그릇 병뚜껑 밧추모도 그렇게 여러 번 선택 못해 AP가 많이 없어서 나도 아는데 여러 번 선택하면 가는 길이 완전 다르구나 이거 한 번 더 왔던데라고 생각하면 안 돼